한국인, 그 첫 번째는 할리우드의 도전장을 내민 크리스틴 뉴 감독의 영화 제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세계 영화 산업의 메카 할리우드 수많은 이들이 꿈과 낭만을 쫓아 몰려드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대명사와 같은 할리우드를 정점으로 하는 영화 산업은 그야말로 초다국적 거대한 산업이자 권력, 이데올로기이며 문화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할리우드의 영화 스타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남의 이야기 같기만 하던 그들만의 성역에 도전장을 던진 이가 있다 작고 평범한 동양인 여성 하와이 사탄수수밭 이민세대의 후예 재미교포 3세 크리스틴 뉴 감독 그녀가 만들어가는 꿈의 공장 할리우드를 향한 당찬 도전을 만나보자 지난 7일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한 건물 LA에서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조촐한 고사상을 향해 차례로 어설프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들은 영화 제작을 위해 모인 스태프들 오늘은 바로 이 사람 크리스틴 뉴 한국 이름 유미아 감독의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 한국에서도 영화 배우 강혜정의 미국 진출이 화제가 되며 알려진 영화 웨딩 팰리스 크랭크인과 함께 숨가쁜 일정이 시작된다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낯선 리들 가운데 반가운 얼굴 강혜정이 보인다 크리스틴 뉴 감독이 직접 지필한 작품의 여자 주인공 나영이란 인물의 첫 촬영에 나선 것 낯선 환경 낯선 리들과의 작업이 긴장보단 활력이 된다는 강혜정이 선보일 연기는 어떤 것일까 컴플렉스를 갖고 태어난 여자인데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되게 자신감 있고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스타일의 여자예요 올해 상반기 영화 제작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기도 했던 유 감독은 강혜정에게 큰 신뢰를 갖고 있다 강혜정은 나영이 나영이 늦은 밤 드디어 촬영 첫날의 신고식이 끝났다. 모두가 긴장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유 감독은 곧장 사무실로 직행했다. 사실 이번 작품은 크리스틴 유가 감독이란 이름으로 직함을 바꾸게 되는 첫 번째 작품. 그녀의 외증조부는 미국 지역 독립운동의 주축이었던 고 안형경 옹.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이제는 감독으로 데뷔하기까지 그녀는 모든 열정을 영화에 쏟아왔다. 영화는 할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꾸는 자신만의 무기였기 때문이다. 영화 속 에피소드 하나, 대사 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쓴 만큼, 배우들의 연기 연습도 실정과 다름없다. 영화는 자세히 시작! 여호와, 어디가? 여호와, 어디가? 여호와, 여기가 45분이 왔을 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찮은게 well developed characters quarters whose Korea and I play Korean mom in some salt a kid in placein but, I've never done it in a movie and I never a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so many other fabulous 한국의 액체들, 한국의 액체들, 한국의 액체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후긴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두 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배우.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배우는 최소 500여 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는 손에 꼽힐 정도. 브라이언티는 영화 분노의 질지 3를 통해 이미 국내 팬들에게도 알려진 바 있는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굳혀가는 대표적인 한국계 배우 중 하나다. 이는 한국계 배우의 차이로스와 한국계 배우의 차이로스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아버지 역의 스티브 박. 그도 역시 이번 영화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즐거운 작업이라고 한다. 스파이클 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로 영화로 데뷔한 후 영화 파고를 통해 널리 얼굴을 알렸지만 동양인 배우가 겪어야 하는 난과는 마찬가지였다고. 이들 외에도 영화 스토리의 특성상 주요 등장인물은 물론 조연에서 다녀 엑스트라에 이르기까지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필요한 상황. 그래서 유 감독은 때로는 현장에서 직접 엑스트라를 섭외 연기 지도를 해야 하기도 한다. 영화 웨딩필리스의 시나리오 초고는 지난 99년 처음 작성했다. 그 후 간간히 한국을 오가며 10여 년 동안 수많은 자료조사와 대본 수정 작업을 반복해온 그녀. 그만큼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결혼 풍속을 유쾌하게 담아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영화가 유쾌해야 하는 이유 역시 명확하다. 어차피 물량 공세 블록버스터가 아닌 상황. 제작비가 빠듯한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녀의 명확한 목표의식 덕분에 여러 분야의 한인들이 그녀를 돕고 있다. 영화가 유쾌한 의미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 시간이나 배우들의 휴식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넓은 주차장은 배우, 스태프들의 간이 식당으로도 요긴하다 감독님도 좋고 상대 배우도 좋고 스태프분들도 좋고 촬영감독도 좋고 안 좋은 걸 얘기하자면 김치가 없다 출연 배우들과 달리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FBI 실종수사대의 촬영감독이었던 어네스트 홀치만을 필두로 스태프 중엔 한인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유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맥 등을 통해 현지 최고 기술팀을 모은 것 할리우드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시나리오 작가 출신답지 않게 영상의 색감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의상 동양인의 피부는 노란빛을 띄기 때문에 동양인에게는 평상적으로 어두운 옷을 입히는 기존 관념을 깨려는 것 그래서 의상팀은 엑스트라 의상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감독님이요 굉장히 밝은 옷을 좋아하세요 뭐냐면 라이딩 디자이너하고요 지금 시네마 탑업과 같이 보면 라이딩이 굉장히 브라이트하기 때문에 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화는 굉장히 색깔에 신경을 많이 쓴 영화예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철저함 그것은 한국이나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탁소 주인 수중로와 같이 어둡게 묘사되는 할리우드 속 한국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 그리고 철저한 프로의식과 꼼꼼함으로 현장에 서는 그녀지만 언제나 웃음과 유머를 즐기는 당찬 여자 크리스틴이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막 힘이 많이 속게 해주시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전 세계에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자란 할리우드 키드가 존재한다 전 세계인에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할리우드가 지닌 파워를 이용하는 길이라는 것을 크리스틴 유 감독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인 크리스틴 유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인 것이다 먼저 한글자막 by 한효정